폴은 진짜 개인 플레이식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 패드 트윙인 것 같아요 개 빠르네 아 진짜 이번 판만 노래 틀면서 해도 됨? 좀 집중하면서 하고 싶은데 아 니코틴 충전해주고 슛 슛 야 꿀대 맞네 니코틴 먹으니까 이젠 들어가겠지? 안 들어가네 조짐 수고 슛 외치고 싶어 화이팅 화이팅 어 간발해 기달 패드 선정리 좀 유빈님 드림? 어? 포지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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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함 아 안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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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가 포지션 좀 바꿔주셈 아 대기님 그 뭐야 ESC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우리 살살 돼있어 에 뭐야 이거 발현은 기달? 네 마켰어요 에 됐다 됐다 네 땡큐 땡큐 우리 다 자리 그대로죠? 에이 아 그대로네 리미님 빔 방금 까비 펄 앞 펄 앞 펄 앞 펄 앞 펄 펄 펄 까비 암방 넣을게요 펄 아 이거 아 이거 다 데이님한테 갔어야 되는데 펄 펄 펄 펄 다크헤드님 9번 다크헤드님 9번 안 되겠냐 뒤로 뒤로 15 15 15 15 펄 추 겸춘 파이팅 이제 시작해 이제 시작 빨리 말해주세요 끝 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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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어 내놔 빠르게 빠르게 커버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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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딘 따실 수 있어요? 못담 못담 괜찮아 괜찮아 빼낼게요 어 리비님 지금 위로 아이고 지켰어 될겠는데 나 있어요 마브리 마브리 한 번 더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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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 앞까지 올려야죠 천천히 여유롭게 안 끊겨래 커버님 커버 땡큐 나이스 못난다 아이드 리턴 들어가는거 조심 아이고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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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울린다 이거 클릭클 다행이다 문틀어 들어가네 아직도 레벨이 하지만 힘이 적은 발베베 아주 좋은 나이스 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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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베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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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뒷공과 위에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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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툴러 나 뒤에 가는? 까비 나 자리 나 자리 나 자리 나한테 막킹부터 했네 떨 가능? 압박 넣을게 그냥 커버 땡큐 뒤에 감 스위칭 6번 21번도 비어요 중앙 빔 중앙 나이스 바쁘지 않았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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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비다 아 까비 하프까지 다 라인 올려요 사이드 잘 보고 하프 나이스 나도 못 내려가 리비님 빠져낼 수 있음? 아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커버 나이스 침착하게 앞에 서 있을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뒤로 뒤로 패스가 안나가 뺄게요 마킹 찾고 리비님 어디가 리턴 조심 와 내가 안 막히네 네 드릴게요 아 전진함 전진함 여유롭게 천천히 여유롭게 여유롭게 천천히 가운 골무님 여유롭게 반대기 켰다 까비 킵킵킵 하프 먼저 자리 잡고 나이스 나이스 아 거의 늦었어 아 뭐 룰 흠 흠 흠 흠 흠 흠 홈 흠 오비 룰 전 그거 룰 막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제가 볼까요 나이스 흠 흠 흠 나이스 . . . . . . . . 아빠랩 늑 . . . 쟤, 간격! 나이스, 골모님. 다등이 반대로 뛰어. 네, 땡큐. 됐다. 왔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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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중앙. 가운데, 가운데 많아, 가운데 많아. 네, 보고 있음, 보고 있음. 가드림. 가비. 가비. 아, 살짝 앞으로 안 나가네. 나이스 윗. 나이스, 아빠. 깜짝. 윽. 흐음. 쓱. 오, 빠르게. 뭐 빠르게. 네. 히턴, 땡큐. 수트. 아이고. 아, 안 끊겨. 계속 착하게 21번 조심 와 나이스 클클 클클 나이스 킬 아냐 아냐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지금 까비 여기 내려갈게요 내가 더 빠르네 쇼트 나이스 나이스 크흐흐 크흠 내어 도라암 아카는 제가 봄 나이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이스. 나도 있음. 나 너무 압박이다. 없어요. 그리고 또 돌아가죠. 헤이. 굿. 나이스. 아, 내가 터치가 늦었어. 터치가. 네, 가장 적은 마이지만 아주 가까운 걸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, 인터에 있는 건 아직도 안쪽으로. 다가야. 나이스. 반대! 반대 꽝! 뛰어요! 아이고! 여기서 반대 가능? 뒤로! 뒤로! 반대 안 돼! 반대 안 돼! 두껀 빨리! 아니 계속 윙 비인 무리 나이스! 태클! 태클!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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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원터치! 원터치 전화 안 돼! 원터치 전화는 안 돼! 나이스! 나이스! 아 까비! 나이스! 정말 좋은 대응으로 해! 여기다! 위에서 조금 없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헉헉헉헉 혹시 잡으면 위에 비어요? 오케이 태닝 위치 잡고 나이스! 코너! 나이스! 떨어난다 이거 나 못담 못담 내가 끌려갈게 헤딩 위치 잡아요 다 위에 비어요? 아래도 있음 아 가드릴게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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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마이 턴! 다 죽었다 아 다 죽었다 진짜 골모님 진짜 좋아 있잖아요 즉시 쥐의 남자 근데 도그님이 더 앞에 있네 리비님 약간 길게 하면 됨 쥐! 없음 없음 앞에 쏘링 뒤에 하프 사이드 보래 사이드 보래 타 보래 타 보래 나이스 로니 클 템포 좀 끌게요 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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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윙 비임 이제 가운데 윙 가운데 윙 가비 아 뭐야 아이고 아 나 이거 잘못 들어감 나이스 킵! 나이스 킵! 아래 빈다! 어 쏘리 나이스 털 나이스! 터빙! 라이트 버리고 헤딩 위치 헤딩 위치 한 번 더 볼게 여기 아휴 헤딩 링크가 링크가 안 잡히나 해 뒤로는 자리만 자리만 어 제발 클리어 잘 안된다니까 컬 나이스 링크 먹었다 아 바로 반응을 못했어 내가 공 잡자마자 헤딩 위치 잡고 센 백 둘 빼고 나머지 다 올라가면 안됨? 어 님 빔 아니 왜 이렇게 나가냐 패스가 진짜 자리 자리만 잡으면 돼 나이스 어? 어 뭐야 파울이야? 라인 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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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그리고 레퍼리이 아 주워키트리이다 아 주워키트리이다 개, 개 조심 개 조심 라인 깬다 8회만 잡아요 대단한 기회를 대단한 기회를 대단한 기회를 크랙 되나? 뛰면 되지 않아? 그냥 뛰셈 그냥 뛰셈 어? 어? 됐다 됐다 이겼다 이겼다 와 야 이걸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게 이걸 이겼어 아 어저께 이겼어 우리 나이스 이겼어 이걸 안 끝내 의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이겨 의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 안 끝내? 이걸 이겼어 빨리 이걸 안 끝내? 아니 근데 키퍼가 남을 수 있으면 안 끝냈으면 무조건 저런 상황은 안 끝내 주더라고요 킵 없어 그 수비 수명 없으면 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 개시컵 했네 와 지졌다 나한테 슛 두 번 해놔 나 슛 두 번 해놔 마지막에 아 진짜 개시컵 한 마지막에 넘어.. 넘어가신 분? 어? 저 넘어감 넘어감 라이브킴 라이브킴 리비님 제꺼 내꺼 보고 해 내꺼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씩 내려갈게요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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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다음에 뭐 해야되죠? 슛 슛 다음에 패스 짠 와 이거 초장거리 슛 아 진짜 이거 짠 짠 짠 짠 짠 짠 짠 X 패스 짠 와 나 패스 성공률 저게 사람이냐? 전세님도 똑같네요 이러면 4위권은 쌉가능하니? 아우 수비 와 나 수비 몇개야 이거 나 왜 센터서클에서만 수비가 많지? 나 도대체 뭘 한거지 센터서클에서? 나 수비 볼까? 나 수비 볼까? 수비 수비 대결 성공력 100 미친보리살 미친보리살 나 수비 왜 저런 리비님이랑 나랑 내가 제일 이상함 나 센터서클에서만 4번 있음 뭐임? 리미랑 저랑 저거 뭐지? 끊어낸거 보면은 개 신기함 이 사람들 그래픽 아이템